지금 전 용사들이 콜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왜 왜. 공견인가요. 아니요. 국대는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부대에 나와서 저희가 하는 모든 훈련에 다 동탐하고.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대기했다가 저희가 오면 그제서야 이제 다시 움직이는 아침에 식사를 하러 취사장으로 올라가는데 못 보는 개가 한 마리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. 유기견 센터가 부대에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먼 거리를 내가 또 직접 찾아와 가지고 민간이 복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경계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예스 내 분향에 돌아갈 때 너는 내 녹사랑 나의 눈에 띄는 중 내가 왜 이래? 나의 눈에 띄는 중 나의 눈에 띄는 중 나의 눈에 띄는 중 콜리 나가주자 콜리 나가주자 많이 먹어라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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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네 반대손 손 발 앉아 기다려 밥 나의 눈을 띄는 중 주인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또 고마워 그 아줌마가 찾지 못해서 밤에도 헤매고 다니고 그랬거든. 콜리 화이팅, 콜리 화이팅!